아 진짜 이거 라인이 안 높인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여기 라인이 좀 별론 것 같아. 야 정연이 5초 남기고 있겠다는데 실화에요? 얘도 슈퍼리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도 좀 틀리다. 내가 봤을 때 이 빌드가 나온 것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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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 왜 이게 왜 안 깨진 건데 이게 왜 이거 깼잖아 이거 이게 왜 안 깨지는데 어 분명히 깼어 나 꼬리 했어 어 왜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니 이거 꼴이 나뉘냐 이거 진짜? 꼴이 나뉘야 이거? 아니 이거 꼴이 나뉘야 진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